어이 젊은 친구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독기가 쎄거든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픈다 나도 순정이다 니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 엄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시작해 마코드에겐 무너졌냐 젊은 친구 젊은 친구 그만해 이 새끼야 내가 닮은 생활을 여행을 지적했다 그나이 때 단돌이 시작한 놈들이 병행되시면 지금 나만큼 사는 혼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또 더블로 가 그만하지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변 자체가 된다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담배 하나 찔러봐 그 안에 대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 시작해 또 더블로 가 더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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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덕더덕 다 죽였다 마코드에겐 못 씹혔구나 마코드에겐 Jie 더블로 가 물비로가 무너졌냐 더블로 가 Dz innate 젊은 친구 I都是 và I'm a flyer 그만해 이 새끼야 하나 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